아이 자식 저걸 와야 해 그냥 누구세요? 어 왔어? 누구? 아 너 이따가 아 여러분 안녕 굿모닝 아 저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어 화장실 여기야 자 헤헤헤 엄마야 어떡해 엄마야 어떡해 아 애 분위기 있네 진짜 멋있었다니까 확실히 학벌이 있어 무슨 소리야 이거 야 너 뻥이지? 이제 존스 업캣에서 나왔다는 거 뻥 아니야 뻥 그랬어 뻥 아니 어제는 진짜 멋있었거든 너 의다가 소리 나는 거 봤어? 저거 음대지 음대 어? 아주 작곡을 한다 아주 밝고 경쾌한 곡으로 저거 도돌이 펴도 있다 너 봐라 나 왔다 야 혹시 정은이 못 봤어? 어? 음악 감상 좀 해라 음악? 정은이 작곡하고 있다 여기서 들어 봐 잘 들을거야 아마 사운드 좋냐고 왜들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 어 너 여기 있었어? 여기서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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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